아... 욕수병! 욕수병! 욕 졸라 먹네 실제로 경기장에서도 욕을 졸라 먹는 애들한테 팬들이 공만 잡고 패스만 하면 한숨을 계속 말로만 들었지 맨유 진짜 못하네 예 어! 와! 아! 3대형 3대형 컴온! 오! 오! 대박 대박 나션! 컴온! 3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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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리 글로리! 어이! 달스네요! 라이브입니다! 자! 후토크 들어갑니다! 네! 여기는 저희 맨유 오티입니다! 맨유가 하도 못한다고 못한다고 얼마나 못했다는지 현장 가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3대형을 3대형으로 이겼습니다! 경기가 여기 지금 보면 스카프를 하고 있는데 맨유하고 하르투잔의 유로파리 3대형으로 일단 맨유가 이겼는데 어! 현장에 직접 확인해 보니까 일단은 승기를 했으니까 잘하는 부분이라든 인상적인 부분은 앞쪽 라인의 개인 능력들이 좋네요 어... 어... 레시포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지컬도 좋고 유틸리티 플레이어로서 어떤 능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공격 쪽 포지션은 어디든지 다 놓을 수 있는 거죠 9번도 놓고 9.5번도 가능하고 약간 사이드로 뭐 윙포워드도 가능하고 그래서 어... 레시포드 타면 좋다는 느낌이고 마시알 같은 경우도 역시 속도감이 있으니까 볼 다 봤을 때 치는 게 확실히 좀 위협적이에요 이게 수비수가 스피드 있는 공격수를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보면 거리감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아! 그리고 아까 레시포드 얘기할 때 레시포드는 티비로 볼 때도 느꼈지만 이게... 이 드리블이 굉장히 위협적인 게 수비수한테 그냥 볼을 치고 가버려요 예... 이게 수비수 입장에서는 공격수가 볼을 자기한테 치고 와버리면 이게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수비수에 막힐 수도 있지만 밀고 들어가 버리면 열리면 바로 그냥 1대1 기회가 되기 때문에 드리브를 돌아치지 않고 그냥 직선적으로 쳐버립니다 이게... 가끔씩은 막히니까 답답해 볼 수 있지만 수비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드리블이라는 점에서 아... 레시포드가 어쨌든 그런 잠재력은 좀... 역시 큰 선수다 이런 느낌이 좀 많았고 그리고 이제 그린우드 나이어리 그린우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감각이 좋네요 저는 제가 봐서는 좀 파고난 것 같아요 어... 센스가 상당히 좋고 기술이 좋고 유연하고 빠르고 물론 약간 좀 파워 같은 거는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높은 레벨 싸우기에서는 몸에 힘이 좀 더 있어야 될 것을 피지컬적인 능력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 티비로 확인했을 때 어... 못하는 부분은 제가 현장 와서 느꼈던 건 뭐냐면 티비로도 못하면 현장 와서 봐도 못합니다 자... 어... 우리 저기... 프레드 형님 어떻게 할까요? 예... 프레드는... 아... 이게 좀 심각하네요 프레드 심각하고 이게... 풀 미스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미드필드에서 조율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냥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영... 아... 좀 심각하네요 이게... 저 주위에 있던 분들도 영이나 프레드가 잡으면 그냥 기대를 놓읍니다 기대를 놓고 아... 우리... 오늘은 제가 이제 링가드를 현장 와서 보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보고 싶었던 선수입니다 링가드가 현장 와서는 좀 어떨까 좀 우리가 티비로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어... 똑같습니다 링가드를 오늘 저는 아... 링가드라고 그러시는데 왜냐하면 후반전에 교체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구체 투입됐는데 거의 보이지 않는 닌자 모드 네 거의 뭐... 닌자 모드와 같은 링가드 같은 모습인데 아 근데... 제 느낌은 링가드가 자꾸 이렇게 잘 안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스스로도 파악이라고 할까 상당히 뭐가 이렇게 떨어져 버린 것 같아요 텐션 자치도 이걸 좀 많이 회복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가장 큰 링류에 좀... 오늘 경기 봐서는 아쉽지만 저는 되게 오래간만에 OTA를 왔거든요 한... 4, 5년 됐나? 현장 와서 직관한 거는 OTA에서 4, 5년인데 그전에도 많이 왔었고 오늘 보면서는 저 누구 생각났냐면 두 명 선수 생각났더라고요 하나는 홀스콜스 또 한 명은 마이클 캐릭 그러니까 홀스콜스는 가운데서 양쪽으로 오픈해주거나 어... 전체로 조율해주는 능력이 상당히 좋았던 선수구나 중거리 잘 때렸고 미드필더에서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해줬고 마이클 캐릭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정말 절묘하게 약간 뒤쪽 미드필더 라인에서 점막으로 전진 스트레스를 진짜 잘 넘었었던 선수가 마이클 캐릭인데 그런 류의 미드필더 없어요 제가 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맥토미니 프레드 혹은 위쪽에 마타가 졌는데 그나마 마타가 어떤 미드필더로서의 역할을 그나마 조금 해준 거고 물론 마타도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맥토미니하고 프레드는 크... 사람이 오고 있어요 프레드는 좀 심각하고 맥토니는 많이는 뛰고 볼을 끌어낼 때는 있는데 끌어낸 볼을 그냥 다시 다시 상대기 줘버려요 네... 좀... 스코스처럼 조율을 하거나 오픈을 하거나 캐릭처럼 전진 패스를 하거나 이런 선수가 없어요 물론 폴 포그바가 지금 부상 때문에 못 뛰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오늘 보면서는 와... 스코스와 같은 선수 캐릭과 같은 미드필더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메뉴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어쨌든 오늘 메뉴의 어... 플레이를 현장에 지켜봤는데 올 시즌 제가 봐서 메뉴는요 어... 전망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에... 3대0 이기는 경기 맞구요 하지만 고민은 많겠다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맨유를 환호하면서 나갔는데 어... 하하하하 하하 컴온 근데 뭐 아이들을 지켜보지 않습니까 맨유는 많은 팬들이 지켜보는데 앞으로 더욱 더 성장해서 더 멋진 플레이 조만간에 또 올티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문서 화이팅 박문서 화이팅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오이 알람 들어갔어요